오늘 우리 한국 가요방송 가요토크쇼 행복의 운을 연자 이성대와 함께 우리 특별 초대식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오늘 특별 초대식은 우리 원로 가수님 우리 국민의 국민 가수이십니다. 대들보라고 하실까요? 우리 명국한 선배님을 모시고 여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명국한 선배님 오늘 더우신데 정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수 박혜연 가수님 분들이 상당히 더럽지 않나요? 네, 엄청 더럽습니다. 비서는 못 가시고 이렇게 한국 가위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후원, 윤후현, 맨윤 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타이틀북을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수, 우리 여수면 한국 도시입니다. 우리 찬양남도 안개수에 이렇게 멀리서 여러분, 국민들이 이렇게 우리 한국 가위방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끝에서 끝까지 오셨네요. 천리길을.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말씀 한번 해주세요. 마이크 좀 대시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나서 더운 날씨에 여러분을 정말 다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 가위방송이요. 우리 영국한 원로가수님, 대선배님 아니십니까? 이게 사실 인터넷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한국 가위방송 사이트를 제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국 가위방송을 치시면 우리 한국 가위방송이 시간도 볼 수가 있고 매일 또 우리 원로가수님들, 또 각계각싱의 원로님들, 또 시인님들, 또 매직, 또 다 이렇게 오셔서 우리 한국 가위방송 토크쇼에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니까 이렇게 우리 한국 가위방송이 이렇게 전국에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세 개 또 알려진 거죠. 사실 유튜브 방송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토크쇼를 하게 되면 제가 여덟 개 채널에 올라갑니다. 유튜브, 다음, 네이버, 트위터, 포스팅 등등 해서 이렇게 차통으로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이라고 통과하시면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방송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이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가수, 여러분들 또 원로가수님들 우리 한국 가위방송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명북한 원로가수님 우리 한국 가위방송이 이렇게 오셨는데 궁금증을 오늘 좀 많이 좀 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가요계가 많은 예산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웠던 그런 우리 한국의 예산을 받았던 그리고 일본의 예산을 받았던 이런 것들을 그럴 때 우리 국민을 위해서 그 환을 우리 명북한 원로가수님 다 풀어내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 시청자분 한마디 좀 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이 라디오방송부터 또 흑백방송 또 80년대 되어야 80년대 되어야 이제 칼라방송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때까지 사실 본 제가 라디오방송으로 시작한 것이 거진 75년 됐습니다. 세월이 빠르죠? 네 조금 떨어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75년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또 우리 한국 방송에 성남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출연하게 되고 시청자 여러분을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먹이 안 좋지 않지만 지난 1월 달에 이게 그런 뭐 겸수술이랄까 역청이랄까 수술했습니다. 이 나이가 많으면 아무래도 후회를 들으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1월 달에 했는데 지금 6개월 됐습니다만 조금 더 있어야 이 목청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조금 저음이 조금 약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얘기하시고 한번 나중에 불러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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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통일에 바로 했습니다만 그러면 6개월 때 원나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원나무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중에 65년 됐습니다. 아 그게 1.4호텔때인가요? 1.4호텔때 했죠. 그렇죠. 그럼 이제 함흥에서 이렇게? 연백 연백에서 하셨어요? 연백에서 하셨어요? 보통 이제 함흥에서 하시는 항해도 연백은 한바스에 관하셨을 때 연백은 여기도 하셔도 돼요 연백은 연백은 항해도 진암쪽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상으로 경기도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해석거지 그때 6.25전까지 해석거지 공연하셨어요? 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벌써 방송이 우리나라 방송이 발달돼가지고 성남에 있는 아니 한국 가요방송 한국 가요방송에서 출연하게 된 것이 참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저 얼룩 가수님 그 지금 타이틀곡이 네 제가 몇곡 됐는데 백마야 울지마라가 이게 타이틀곡입니다 네 53년도 53년도 그는 53년도고요 55년도에 또 그 어떤 다른 방송이 많이 나왔는데요 오치고 오늘 하나 불러드릴 것은 네 58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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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스타레코드에서 불렀던 노래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동시에 매지런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십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랑신 김삭갓 고향으로 마찰한 감독 백마야 울지마라 공주의 피려 이런 것들이 다 타이틀곡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 백마야 울지마라 내가 참 좋아합니다 백마야 울지마라 백마야 울지마라 아 이 노래 내가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오늘 이게 소원을 냈습니다 우리 우리 명국환 선생님님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한국 가요방송 가요토크쇼 행복의 문을 이 선배와 함께 특별히 우리 게스트 우리 울러 가수님 대선배님이십니다 우리 명국환 명국환 선배님 모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 노래를 지금 가지고 그 우리 한이 많이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주궁전 때도 영일사올 때 때도 네 다 이렇게 이제 가족을 선발적으로 잃어버리고 그 한을 이렇게 노래로써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해주셨는데 예 그 노래 하시면서 이제 상도 많이 받으셨겠습니다 네 네 상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만 몇 번 받았습니다 아 그 상이 어떤 상 어떤 상이요 네 주여상이었지 어디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인턴사상에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예 이렇게 문화훈장 예 받으십니까 금년 11월달에 대한민국 5관 문화훈장으로 한 번 또 받았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소화로 나눈다 예예 예 그리고 이제 뭐 공로상으로는 어 가수의 날로 공로상으로 그렇죠 그런거 있죠 예 우리 국민들이 뭐 상으로서는 조선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50년도 반평생이지 않습니까 50년이면 네 내인상에 거의 반평생을 노래로써 이렇게 국민들한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월남전에도 갔다 오셨겠습니까 월남은 못갔습니다 아 몰라 네 못간것이 그 당시에 또 일본 공연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따로 됐죠 네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주로 우리 백마야 울지마라 타이틀곡 고향으로 마찬가다 이런거 박랑신 김사카 이런 노래를 가지고 이제 해외에도 많이 해외에도 많이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많이 가시겠는데 주로 오디오들을 갔다 오셨는데 미국하고 미국하고 유럽도 못가 봤습니다 일본 대만족 보통은 아마 또 해외에서도 우리 원래 가수님 모르시는 거의 없죠 우리 한국 특히 그 당시에 세월이 갔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좀 있던 분들은 좀 아는데 또 세월이 한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죠 다시 한사람들만 잊어버렸습니다 네 요즘에 우리 이제 생활이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베스트 국가 한 시즌에 꽤 꽤 선진국을 들어가네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후배들이 지금 노래를 많이 가지고 이제 서로 공유하지 않습니까 네 문화가 발달되고 또 스마트폰 시도다 보니까 직접 방송보다는 SNS 스마트로 바로 실시간 지켜볼 수 있고 움직이면서 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네 자기 특기라든가 재질이 있어도 그걸 묻혀버리고 억울하게 지나가는 수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까도 이제 쪄게 동천에서 오고 이렇게 새로 어 곡을 받기 위해서 자기 나면들을 이렇게 모으시고 그러는데 너무 숨은 저녁이 많아요 네 제가 봐도 아까 내일 뭐 필립에서 올라가고 우리 한국아역 모시겠지만 문정기 가수님이 왔다 계셨어요 아 이거 뭐 노래 너무 잘합니다 이거 중국 가수 꽝 쳐요 신입 가수라도 근데 우리 신입 가수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우리 원로 가수님이 우리 신입 가수님들한테 부탁한 말씀은 혹시 없으십니까 신입 가수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여수진이라고 여수진 예 그래서 이 가수는 내가 좀 밀어주고 후원하고 싶은 것이 이 가수 우리나라의 옛날 목표에는 여자분들 부르는 가수가 많은데요 이 모르는 가수가 제가 다는 다합니다 그런데 목표에는 감정이 제대로 나올 제대로 부르는 가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 들어보고 한번 부르고 내가 다해서 밀어주려고 합니다 여수진 가수 그래서 오늘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명복한 우리 원로 가수님 선배님 잠시 집어드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박태현 가수님 참 미인 가수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함께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서는 갔다 오셨나요 아 아직 못 갔어요 네 가셔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복잡하니까 피서 좀 철이 지나면 그때 가려고 뒤에 가봤어요 뉴스에 보니까요 밤 열한시에 이 휴게소에 차들자에 있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고속도로 옆에다 차를 대는 거 위험하잖아요 아니요 화장실에 가야 되잖아요 완전히 상영상 하얀색이 마비가 돼서 차를 주차할 때 그러게요 네 그런데 좀 지나서 가시면 네 왜냐하면 지금 너무 힘들고 앞으로 가도 못하고 뒤로 가도 없다 그런데 이럴 때 조금 피해서 가시면 저 힘을 더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 박태현 가수님 이 노래 오래되셨나요 가수 데뷔하셨나요 가수 데뷔하셨나요 가수 데뷔한지는 얼마 안 됐고요 노래를 좋아하면서 아마 엄마 배수에서 나부터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원래 초보적인 체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끼가 아 우리 그 김민성의 트로트세상 아 제가 계속 지금 빠지지 않고 가지 않습니까 네 제가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런데 그 이번에 몇 번 오신 것 같은데 몇 번 오신가요 김민성 선생님 프로그램에 세번 네번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몇 번 갔을 때도 그때마다 오셔서 무대에 올라가신 것 같은데 네 그 타이틀곡이 제목이 뭐죠 김상길 선생님 작사 작곡 김상길 김상길 아 김상길 작곡 짜시면 이름이 있는데 여자부장님 김상길 선생님이 여자부장님이 보내놓고 통곡하고 여자아이님과 두 곡을 같이 받았어요 그 투문다 씨는 뭐죠 투문다 씨는 애창곡이었죠 아 그 본인 곡이 아니에요 네네 아 이걸 누가 하는거죠 누가 부른 노래죠 뭐 가수 있어요 그래요 아 나 이거 타이틀곡인 줄 알았네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두 분 다 씨 노래도 오히려 가사가 가사가 좀 좋아서 오히려 나에게 지나치다가 가사가 너무 좋다 싶어서 그걸 한 번만 제가 불러볼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가수로 계속 지금 활동을 하시고 네 내가 보니까 지방도 가신 거 같은데 네 지방 지방이 지방이도 가고 지금은 저를 좀 불러주면 전방에서도 우리 박혜영 가수님을 이렇게 피곤하고